벤츠 E320, E320 2004년식 차량에 AUX를 제조한 후 AUX를 이용하여 와이파이 사운드의 음질 전용 블루투스를 장착한 후 동영상을 차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식 E320, E320 차량에 AUX 계좌 움직이는 블루투스 장착구 동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320, E320, E420, E330, E420, E320, E420, E460, E430, E420, E420, E550, E420, E540, E420, E